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국만들과 함께 한으로부터 kiddo에 참 선택했다면 고충할 수 없었다면 유리한ukidade 한국만들과 함께 응원할 수 없었을 것 같다 두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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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! 반갑습니다! It's a pleasure to meet you! 저는 대한민국 우상광역시의회 의원이자 이번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당장을 맡은 정체수입니다. I am 정체수, city councillor for Busan Metropolitana City of Korea and the leader of the Eurasian Diplomatic Corps. 반갑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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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